대륙의 소유자 황정은 교사님 앞서로 모시겠습니다.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? 자 우리 드라마를 보면 많은 능력들이 있는다고 해요. 어떤 능력이죠? 강배와 피부가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속 안에 있던 마음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듣기 싫은 말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상처도 많고 배신도 많이 받고 그런 좀 장단이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. 국기 반장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변신술이 있고요. 그리고 액션 시퀀스 시그니처 무기도 하나 있어요. 다 무시도 있어요. 아 근데 너무 재밌겠다. 무시무시합니다.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또 옆에 계세요. 우리 황정은 씨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제본을 받았는데 일단 먼저 영상을 다 같이 함께 보시죠. 아 또 나오나요? 네. 야 저거 어디 연습해요 사람 때리는 거는? 아 전혀 여러 번 가면 너무 미안하잖아요. 그냥 집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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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저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냥 또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아 야 또 이제 드라마 촬영 같은 데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. 이거 하나면 또 이제 스트레스가 다 뻥 뚫리죠. 그러면 우리 막내 육성재 씨부터 한 번 선판을 날려보는 걸로. 뒤에 카메라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. 기계 채로 날아갈 수도 있어가지고. 아 자신감 뭐죠. 오우! 오우! 오우. 묵직했어요 묵직했어. 기계 고장인데 538점 쌓인 한이 많이 있었네요 뭔가 지금 억눌렸던 게 많은가 봐 다음에 그러면 우리 또 선배님 제가요? 네, 선배님 다음 타자로 모시겠습니다 이야, 이게 참... 뭐 쳐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양파만 까고 과일만 깎아봤지 양파 까야지 닦았지 선배님은 공창 시절 싸움 좀... 아, 저는 뭐... 많이 피해 다녔죠 항상 안전지상주의라서 안 길은 잘 하신다고요? 그럼요 자, 한번 해볼게요 네 936점 아, 성재한테 안 되네요 우리 성재 씨가 지금 1위를 달고 있습니다 930, 그럼요 자, 우리 다음은 우리 계력의 소유자 황정은 여사님 아, 웃겼다 아니,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? 그럼 발로 차시는 거 아니죠? 엄청 얼마나 뛰어갔어? 아니 아니, 우리 오락실 그 스트리트 파이트라는 그거에 춘미 그 지금 예, 야 춘미 어... 여 127 이 달려가셨어요, 보통 아이, 추마.... 제자리수 치시죠 돼야겠다 2, 2, 2, 2, 2, 5 오우 잘 들어갔어 오우 이게 넘어가는 게 오우 넘어가는 게 우와 우와 694점 694면 훌륭하죠 나 처음 한 건데 훌륭하죠 처음 아셨어 싸대기로 치면 더 나오면 많이 나올 거 같아 뺨으로 치면 더 많이 나올 거 같아 JTBC의 새 드라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요일 목요일 밤이 아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즐겁게 저희 드라마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강 포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